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의 형제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이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루살렘으로 올라간 후에 예수님 혼자서 몰래 은밀히 이루살렘에 올라가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밀이라는 말은 비밀리에 비밀리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렇게 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않아서 유대에도 예루살렘에도 가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형제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후에 혼자서 비밀리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은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그저 혼자서 조용히 올라가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고 형제들에게 말씀해 놓고 몰래 혼자서 올라가셨을까요 물론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 아시겠지만 그런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명절의 중간이 되어 여기서 이제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인데 초막절 기간은 8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8일 동안 지속되는데 그 중간이면 아마도 4일째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때는 이미 그 성전제사 절기 때는 수많은 소와 양들 가축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희생제물을 많이 바치면서 거대하게 아주 성대하게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이 바쳐지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성전제사에는 예수님이 아마 참석하시지 않았던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초막절은 T3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지금으로 보면 9월 중순에서 10월 초순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계절로 보면 가을점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종류의 나무와 종료나무 가지 또 신의 버드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면서 가족들과 노비, 레위인들 또 객과 과부, 고아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즐긴다고 민수기서 29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째는 대성일로 모입니다 마지막 8일째는 큰 날로 모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여와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초막에 거한다는 말은 임시 거처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종료나무나 또는 신의 버들로 만든 얼기설기 만든 임시 거처에서 이렇게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 절개의 마지막 날인 8일째 되는 날은 가장 특별한 날인데 민수기 29장 35절의 이날은 장엄한 날 장엄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장엄하게 모이라 여와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장엄하다는 말은 근엄하고 엄숙하다 우리가 그냥 장엄하다는 뜻을 보면 건엄하고 엄숙하게 아주 엄숙하게 모여라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원어의 뜻은 문을 닫다 묶어주다 단단히 고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자리에 앉아서 모여서 하던 일을 다 멈추고 한 사람도 흐트러지지 않도록 산만하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그 마지막 8일째 되는 날 장엄한 날에 여와의 명령이신 하나님의 말씀 여와의 원약을 선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날은 마지막 대사를 여와께 드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모세가 들려주는 여와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와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지는데 다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선포 여와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교에서는 이 날을 매우 장엄하고 엄숙하고 근엄한 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실상 초막절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인 예수 크리스도를 기대하고 대망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절기입니다 또한 모든 절기의 마지막 모든 절기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로 초막절과 수장절을 같이 지키는데 초막절 때 수장절을 지키는 것은 1년 동안 거둔 곡식과 열매를 다 거두어서 그것을 구별해서 저장하는 날 또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하는 날이 바로 수장절로 또 초막절과 함께 지키게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세례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 크리스도는 구원의 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기도 하지만 역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어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주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의 몸인 초막 즉 성막에 거하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크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 인간들과 함께 거하시는 33년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 라고 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는데 그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듯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잠시 야지생활 즉 야영생활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인간 세상에서 거하시는 성막과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세우라고 명령하신 성막이 곧 예수 크리스도 예수 크리스도의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와 영원한 영광된 곳에서 잠시 광야같이 거칠고 황량한 이 세상에 오셔서 야영생활을 하셨는데 바로 그 야영생활이 성육신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초막절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는데 6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 즉 초막절이 있는데 이 절기의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 크리스도예요 6월절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즉 애굽의 노예생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구원의 절기이고 맥주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런 첫 열매로서 부활하신 그러한 절기이고 수장절은 마지막 구원의 주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알곡은 곡간에 그리고 쭉쩍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의 절기가 바로 수장절 초막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세 절기가 다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지만 예수 크리스도시지만 초막절의 클라이막스 마지막 8일제가 장음한 날이라고 했죠 그날의 마지막 날 그 클라이막스에 누가 등장하느냐 바로 예수 크리스도에서 우뚝 그 정상의 그 망로 꼭대기에 서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초막절의 마지막 장음한 날 8일제의 주인공은 단연코 예수 크리스도에 오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잔치든 주인공은 어떤 행사에서든지 주인공은 대미를 장식한다고 그러죠 마지막에 큰 끝을 장식하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마지막 나타나실 예수 크리스도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초막절 날 마지막 날 구약에서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은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마지막 날 성령의 강림 성령이 너희 배에서 강같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그 장엄한 날 8일째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올라가셨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 형제들이 형님 이번에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셔서 좀 큰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고 형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쇼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나는 가지 않겠다 아직 나의 때가 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혼자 몰래 비밀리에 이 명절 중간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날 8일째 장엄한 날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령에 충만하신 강림을 여기서 이제 선포하신 것입니다 초막절 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혹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서로 수숨을 해가지고 혹시 예수님 본 적 있어 예수님 봤어 하면서 서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난리가 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찾는 이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세인들이나 대지상들과 장로들은 역시 그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찾았어요 왜 찾았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열심히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을 찾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하나는 예수님의 기적이나 능력을 보려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둘로 갈라졌는데 한쪽에서는 그는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했고 다른 쪽에서는 그는 무리를 미혹한다 선동가라 미혹자다 이렇게 이제 서로 의견이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좀 호의적으로 봤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좋은 분이야 예수님은 좋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잘하는 그 말로 굿 굿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영어로 굿 그러면 그 사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것이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죠 무난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굿맨이라고 말했을까 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을까 그 당시 종교 권력자들보다 도덕적으로나 또는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예수님이 훨씬 낫다는 뜻이에요 즉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여 병든 자를 고치고 뭘 것을 오병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좋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 예수님을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며 거룩하신 분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은 아마도 매우 적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요 예수 믿으면 좋지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좋지요 그런데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좋다 굿맨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생명의 주 정말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는 믿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 믿으면 좋지요 착한 일을 그런데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 그렇게 믿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해 주 나를 사망해서 지옥에서 마귀에게서 멸망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그저 좋은 분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좋아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예수 안 믿어도 절에 가는 사람 또는 다른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도 어느 정도는 착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심판과 사망에서 건져 주시는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착한 사람이 돼야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좀 부조 좀 할까 하나님 앞에 좀 득이 되게 살아볼까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죄에서 사망해서 마귀의 지옥에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예수 믿어서 좀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앞에 내가 좀 어떻게 도움이 되고 마치 어떤 결혼식에 가서 장례식에 가서 부조를 많이 하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조를 좀 많이 해보려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한다면 착하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바라시지 않아요 오직 나의 생명을 위해서 죄에서 사망해서 마귀에서 파면에서 나를 권하여 주소서 지옥에서 나를 권하여 주소서 하는 절실함과 간절함으로 예수를 믿는 자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를 미혹한다 예수가 사람들을 선동한다 힘없고 무식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대장노릇 하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선동가 또는 반란군의 우두머리로 생각하는 자들은 대부분 그 당시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종교 제도인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제사를 패하면 종교 우위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그 권한을 다 박탈당하기 때문에 자기 이권이 다 사라져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성전 제사제도 또는 모세 오경의 여러가지 율법들을 다 폐지하신다 그러면 그러면 자기네들은 벌어모을 게 없잖아요 유대 백성들에게 거둬들일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권한이 박탈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동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 그래가지고 몰아붙여서 예수님을 사형대에 올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역시 지금도 세수교회에서는 예수님을 선동권으로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혜택과 이권을 다 버려야 됩니다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종교적 권력 종교적 우위권 종교적인 기득권을 다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말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선동권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전하지 않는다 그 말이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약자들 편에 서 계시니까 사유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어요 겉으로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척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진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현재 목사들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예수님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을 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이 예수님을 선동가라고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비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도적인 겉으로 보여지는 큰 건물과 형식을 다 타파하고 그런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그리고 낮아져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목회자들은 예수님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누가 보면 14장 33절처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비난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드러내놓고 말을 하는 자들이 없었다 이렇게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3절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해서 말하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지만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무리들 유대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선동꾼이라고 말하는 유대 종교 권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무리 군중들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렇게 사도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민중들의 재물과 헌물을 받아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기 때문에 섣불리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바리세인들의 음모를 만약에 무리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유대 무리들에게 몰매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제장들과 바리세인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우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유대 민중들이 예수님을 나쁘게 생각하도록 이단의 괴수로 생각하도록 선동하고 민중들이 그렇게 믿도록 선동자여 미혹하는 자라고 그렇게 믿도록 회유하는 작업을 해나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유대 민중들의 소망인 이스라엘 독립과 민생 문제를 그들이 메시야라고 믿는 예수가 절대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유대 무리들이 자각할 때까지 그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기다려야만 했던 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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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모자로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민중들을 선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그 부분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세계적으로 민중의 힘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 해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여론조사라는 것을 자주 하는데 왜 여론조사 합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론 국민들의 여론을 보지 않고 어떤 일을 행해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안 좋으면 잠잠하고 있다가 여론이 자기 편으로 기울어지면 막 이렇게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셨는데 첫째 논쟁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무학자 무식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7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여 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씀을 보면 글을 아는 게 무슨 유식한 건가 요즘에 우리 다 글 읽잖아요 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무식한 인간이 어떻게 글을 읽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놀랍고 경악을 했어요 성경에 있는 정통 히브리어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학식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를 아무나 읽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예수님은 철민 출신이잖아요 나세레드에서 30년을 살아오셨고 어디 학파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뭘 배운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글을 히브리어를 너무나 잘 읽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고 14전에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모세오경이나 시편 선지서를 읽으시고 그에 대해서 해석을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라삐들 서기관들이 읽을 수 있는 아주 지식이 고상한 그런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읽으시고 보금적인 해석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특히 또 바리에세인들 그 성경 모세율법의 능한 율법사들이 그 예수님의 히브리어 실력과 그리고 또 해석하는 그 말씀을 듣고 놀랬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대적했지만 속으로는 깜짝 놀랬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율법을 잘 해석하고 저렇게 또 히브리어 성경을 저렇게 잘 읽을 수 있을까 깜짝 놀랬죠 히브리로 된 토라 모세율법 모세오경이나 시편 선지서를 읽기 위해서는 그 당시 전통이 있는 아주 능력 있는 라삐들의 학문을 공부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박사정도 돼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당시 유대무리들은 일반적으로 히브리어의 방언인 아람어 히브리어는 아니고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니까 그냥 사투리 비슷하게 해서 사용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정통 히브리어를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정통 히브리어를 읽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라삐들밖에 없었어요 율법사들 바리세인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이제 자기만 알고 있는 모세율법을 끼고 다니면서 내가 제일 낫다 이러면서 그렇게 다녔죠 그 당시 파리세인들이나 서기관들은 히브리어를 거룩한 언어로 여기고 히브리어 원전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매우 성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겼는데 무학자 무식하고 저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자란 나세레 출신 갈릴리 요즘 말로 하면 촌놈인 예수라는 자가 그 거룩하고도 그 위험있고 어려운 글자 히브리어 글자를 매우 유창하게 읽는 일에 대해서 놀라다 못해 막 경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죠 저 무식한 인간이 어떻게 글을 읽을 수 있는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겨우는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배우지 못한 자가 저 무식한 자가 어떻게 히브리어를 읽을 줄 아느냐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교훈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저 직접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내가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라삐들만 읽을 수 있는 또는 율법사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히브리어를 어떻게 예수님이 읽고 그렇게 복음적인 해석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짐작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떤 학파에 가서 어떤 학문을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구절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와 키 하나님과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으셨고 이 지혜는 영적인 하늘의 지혜일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 대단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서 히브리어를 아셨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와 열두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성전에서 라삐들과 함께 앉아서 모세 오경과 시편 선지서를 토론했는데 그 토론하는 내용을 듣고 그 라삐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열두산에 쉽게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영재 천재지요 전혀 배우지 않은 열두산 아이가 어떻게 모세 오경 시편 선지서를 논하며 또 거기에 있는 내용을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장 47절 말씀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스스로 터득하신 것입니다 유대율법학자들은 그 당시 납비 힐렐이라는 납비가 있었어요 힐렐을 가장 존경하고 훌륭한 수승으로 여기고 그리고 힐렐은 학파를 만들었는데 힐렐 학파라고 하는 그 학파에서 공부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이나 또 미국의 하바드 대학의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확한 영재인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의 손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도 대단한 그런 학자였죠 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학자였습니다 그 당시 바리세인이 되려면 이렇게 정통있는 학파에서 수십년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 바리세인들에게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에게서 배웠고 나는 독학으로 혼자 다 내가 배웠다 독학으로 혼자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바리세인들이 놀라 자빠졌을 거예요 아니 지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직접 받았다는데 하면서 눈이 휘둥그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실력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너무나 히브리에 능통하셨고 그 모세일법이나 선지서 시편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을 들었을 때 바리세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 뭐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겉으로 놀라서 어떻게 저런 게 히브리어를 읽지 어떻게 저렇게 글을 읽느냐 하면서 막 난리가 났지만 그러나 실상은 아무 반박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예수님의 그 말씀이 완벽했기 때문에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꼬투리를 잡고 반박을 하고 싶으면 죽겠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예수님의 설교에 바리세인들은 막 더 화가 났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수십 년간 수십 년 동안 대 힐레레 학파에서 머리가 뽀개지도록 율법을 파고 히브리를 연구했어도 구약의 맥을 못 짚었는데 저 예수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버랭이 제자들하고 어슬렁거리면서 언제 저렇게 공부해서 기가 막힌 해석을 하는 거야 요즘 말로 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 예수 진짜 왕짜증이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재수없어 그 사람들 그렇게 말했겠죠 더구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화가 나는 것은 유대 민중들이 자기들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의 히브리어 실력과 설교에 입이 쩍 벌어져서 감타면하면서 탐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말하는 자 즉 아전인숙격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모세오경 여화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아전인수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지식자랑을 하기 위해서 모세오경을 해석해가지고 자기 영광만 구한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랑 자기 지식 자기 명예 자기 인기를 구하기 위해서 그 모세오경을 해석하고 가르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이야 내가 이 오묘한 뜻을 깨달았는데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야 누구한테도 들을 수 없는 비밀이야 그리고 떠버리면서 가르친다 그 말이야 이런 짓을 누가 하는가 하면 자기 자랑하는 부흥사들 그런 말 잘해요 나만 내가 기도하다가 나 혼자 깨달은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만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또 거짓말하고 특히 이단 교주들이 이런 말을 전매특허처럼 나 말합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인데 누구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신 거야 하면서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게시를 받은 것처럼 뻑이고 자랑하면서 그런데 그 목적이 뭡니까 인기와 명예 돈과 또 교세를 늘리고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풍사로 불려다니면서 유명해사가 되는 거죠 나 좀 불러줘 풍사들은 나 좀 불러줘 그래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를 싸매고 연구해서 너희가 만들어낸 탈무드법으로 유대 민중들에게 강요하고 그것으로 얽매어서 돈벌이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나는 그렇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배웠고 나는 하나님에게서 배웠고 받은 말씀을 전하지만 어느 것 하나도 유대 민중들에게 인기나 물질 또는 명예 너희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나는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보레신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는 이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그 마음 속에 불의가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은 부정직하고 사기 사칭 또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 유권을 취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 영웅들이나 라삐들이 취하는 그러한 세속적인 영광을 전혀 받으시지 않고 또 그런 것을 받을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나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유대 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막 떠받들어주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이 영웅이다 예수님이 우리나라를 구할 이제 구세주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가치도 없고 그런 대접을 받고 싶지도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진리를 전하는 것 그 진리 자체만으로 그 진리 엄청난 충분한 영광과 기쁨과 만족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데 왜 사람들에게 인기나 돈이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얘기를 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딱 알아채렸어요 아 우리를 욕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잡아죽이려고 더 아주 발악을 했다 그 말 그 당시 세속적으로 영웅대접을 받으며 부귀영화 쾌락을 누리는 황제나 능력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교도들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너희는 스스로 여우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왜 그 이교도들과 똑같이 더러운 유익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를 전한다고 하면서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을 받고 부귀영화 권력을 누리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은 그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의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알리라는 말씀은 그 진실성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데 세속적인 욕망을 말하고 그 세속적인 욕망을 바라고 그것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아니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기꾼이고 가짜 불이한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볼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한 결과물들을 보고 알죠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말하고 착한 말하고 정의로운 말을 했어도 그가 바라는 것이 탐욕과 그리고 권세 야욕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쫓아간다면 그 사람은 나쁜 열매 악한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육체의 유익을 취하는 자는 바로 도둑이요 진리를 훔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로 세속적인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이용해서 얼마나 연약한 백성들에게 재물과 유익을 갈취하느냐 이것이 바로 사기꾼이고 도둑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다른 보상을 이 땅에서 전혀 받지 않고 그 거룩하시고 영광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가치와 충분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천조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교회를 크게 세웠으니까 이 땅에서 재물이나 명예 인기로 보상해 주세요 저도 받을 자격 했습니다 그만큼 주의를 많이 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유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는 예수님이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싹근 목자다 거짓 선지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파리세인들 장로들의 음모를 하시고 내가 진리를 말하고 너희의 죄악을 꾸주지니 이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는 이유는 그들은 스스로 모세율법의 주관자라고 말하고 모세율법을 변기해서 퇴무들을 만들어 유대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침을 지워주면서 정작 자기들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모세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면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율법의 박사라고 자처하면서 이 파리세인들과 율법사들은 모세율법을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유대 무리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쇠고랑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만들어서 유대 백성들의 몸에 채웠으니 얼마나 화를 당할 것인가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세인들 율법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서 차라리 너희가 나는 소경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너희는 죄가 없다 그런데 너희가 소경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는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경짓을 하니까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 그 무리들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차라리 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히 얘기했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바리세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아주 잘한 척하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척 그렇게 모세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하면서 그것으로 돈벌이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뜻입니다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일까 요한복음 7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에게 대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해를 했다는 것을 아시고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렇게 말씀했는데 엉뚱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한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유대 무리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 왕으로 세우고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자 막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그러한 유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서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했다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죽이려고 한다는 말씀에 깜짝 놀란 유대 무리들이 왜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래요 혹시 귀신들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반문을 했어요 이 말 뜻은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유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기적을 행하여 민생을 해결해달라고 쫓아다녔는데 우리는 당신을 쫓아다니는 죄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뭐 좀 해달라고 쫓아다니는 것 밖에 없는데 근데 당신은 우리가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다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그 귀신들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뭔가 배정상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제 얼마나 마귀는 영악하고 그리고 또 나쁜 기회를 잘 포착하는지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을 진짜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자들이 오히려 우리가 왜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당신에게 좀 이렇게 민생을 해결해주고 나라를 좀 구해달라고 한 것이 그렇게 싫어요 그렇게 당신은 지긋지긋합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면서 오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동환자들은 바르세인들 대체스장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배후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고 소리질면서 고함지르고 막 데모했던 사람들 유대 무리들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막말에 이 유대 무리들이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지요 바로 이것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렸던 것이고 마귀가 유대 무리 배후에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유대 무리들에게 왕따시키는데 역사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의했던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했느냐 마귀가 역사했다는 지금도 마귀는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배후에서 역사를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현대교회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인기와 부응 그리고 세속적 부귀용화를 구하면 구할수록 교회는 예수님을 죽이고 진리를 말살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속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도 하나님의 진리도 사라지는데 세속에 빠진 목사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진리를 구하지 않고 세상의 안일함과 성공 출세 인기를 구하는 목사들과 교인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말살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거룩함과 정직과 정의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사랑과 공율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 시대의 기득권자 상류층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회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으로 예수님의 거룩함을 쫓아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이 다른 점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예수께서 42장 20절 말씀해 보면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오백척이며 너비가 오백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예수결이 멸망한 이스라엘을 향해 꾸짖는 것은 제사장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섞어놓았다 제사장들을 꾸짖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룩함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무조건 희생제물과 헌물을 많이만 가지고 오면 축복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버리고 이와 같이 세속화가 되어버리고 타락하게 됐다고 예수결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가 혹시 그저 교회에 봉사나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구제 헌금하고 선교 헌금 많이 하면 그가 어떻게 살든지 그냥 하나님이 신통방통하게 그렇게 해주셔서 복받고 잘 살 수 있다 축복기도를 막 싸게 해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괜히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죄를 끊어라 탐욕을 버리라 부정과 불의를 다 끊으라고 그렇게 소리치면서 말했다가 진짜 교인들이 교회를 끊고 헌금을 끊으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결이 환상중에 본 예루살렘 성전의 특징은 성전을 둘러싼 담이 있는데 그 담은 성전과 세상을 구별하는 담인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 곧 성전이요 교회라고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유대 라삐들과 파리세인들은 거룩함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부귀영화 안일함과 명예를 얻을까 전전긍긍하면서 돈벌에만 머리를 굴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1억짜리 자가용을 타고 45평 아파트에서 멋진 셔츠와 번쩍이는 넥타이 그리고 뽐나는 모양으로 교인들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니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을 들어야지 복받지 천국까지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야 미션입니까 아멘 안 한다고 또 소리 지르고 억지 부리는 현대복사들과 같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법을 만들어서 유대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전에 재물과 헌물을 가져오게 할까 연구를 해서 안식일법을 자기네들이 만들었어요 만약 그들이 모세율법을 잘 지킨다면 안식일날 유대무리들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아야 하는가 거룩함과 속대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안식일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들 대체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재물과 헌물을 많이 가져오면 축복을 많이 해주고 만약에 안 가져오면 저주를 퍼부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시고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더러운 탐욕과 유선을 책망하니까 예수님이 모세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현대교회도 주일날은 예수겔의 말씀처럼 거룩함과 속대물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쳐하고 성도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법을 교회에서 배워서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아한 예배와 형식적인 봉사 그리고 헌금과 예식에 참여하면 마치 거룩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예수님과 총욱하는 것이냐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기치지 말라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돈벌이하는 날로 이용하지 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경고하셨듯이 주님은 오늘도 주의를 헌금 거두는 날로 이용하지 말라고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영원한 가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세상의 세속교회는 세상의 영원한 가치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권세 자기의 영광 자기의 탐욕 자기의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고 예수님의 진리를 묵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정신 차리고 정말 예수의 복음 그 말씀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얻은 것보다도 더 가치있고 값지다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감사하며 그 말씀으로 인해서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